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입니다 먼저 오늘 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사흘 전 우리의 국민이 북한군에게 야만적으로 살해돼 불에 태워지는 천인공로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연설을 한 그날입니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의문투성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과 군이 과연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이미 엇갈리고 있는 여러 부처 간의 해명이 그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관한 매우 중대한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현재 협의 중인 본회의에서 국회법 122조의 3에 근거해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합니다 역시 여야가 협의 중인 대북 규탄 결의안에는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한 사건의 내막이 소상히 담겨야만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강한 유감을 거듭해 표한 만큼 대북 규탄 결의안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긴급 현안 질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검은일HE